자 오늘 엄쌤이랑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은 바로 우리말로 그때 그때 그 때가 들어가는 걸 영작해 보세요 하면 보통 사람들이 정말 자주 사람들이 영작해 놓는 표현이 있어요 따로 그럼 희한 10명 중에 10명은 다 at that time으로 그렇게 영작을 해 왜냐면 그게 직역하면 at that time 그때에 그런 식으로 직역이 되고 외우기가 또 쉽잖아요 그러니까 at that time을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문장 아무데나 뒤에 뜯뜯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손 씹기도 해서 사람들이 이 표현을 조금 즐겨 쓰는 것 같지만 근데 그때라고 들어간다 하여 우리말로 다 at that time으로 써놓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오늘 문장 하나를 제가 만들었는데 제일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i found out he lied to me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 나에게 거짓말하는 걸 내가 알았어 맞아요 걔가 거짓말을 한 거를 내가 알아버렸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뒷문장을 보시면 i decided to break up 했어요 난 헤어지기로 결정했어 난 헤어지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되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지금 내용상으로도 요 사이에 그때를 넣을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걔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알았잖아 그때 내가 헤어지려고 그랬잖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갈 거야 그래서 이런 걸 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at that time을 쓴단 말이지 여기다가 여기서 써야 될 것은 여기서 그때를 가리킬 수 있는 표현은 사실 that is when that is when 인데 그 is를 줄여서 death라고 할 수 있고요 death 쓰고 이 when 다음엔 주어동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게끔 약간 보이게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문장이 두 가지 문장이 나눠지는 거예요 i found out he lied to me . 두 번째 문장은 that is when i decided to break up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때예요 그러면 이 그때는 왜 여기서는 death when을 써야 하는가 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death when을 이제 그때라고 하지만 언제 쓰냐면요 걔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거짓말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마자 그때 바로 그 순간 같은 느낌 그럼 at that time은 어떤 그 때인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근데 바로 그 때 하고 그 찰나의 순간 그게 일어난 바로 그 시점을 딱 꼽을 때는 death when을 쓰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통 쉽게 생각하시는 at that time은 언제 해야 되냐면 어떤 짧은 그 시점 하나를 꼭 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과 다른 옛날의 상황을 얘기할 at that time을 쓰는 거야 그래서 아까 back then처럼? 네 백 then처럼 옛날 상황에? 옛날 상황 내가 지금은 단발머리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잖아 그때는 내가 단발을 안 줘서 안 했지 뭔가 이렇게? 어 어 뭔가 지금이랑 옛날은 조금 달라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 그런 느낌은 at that time 또는 back then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결이 다르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순간이니까요? 그 순간을 꼭 짓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한 걸 알았어 그런데 그때 내가 내가 헤어지려고 생각했던 거잖아 똑같은 그 때인데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요런 느낌일 때는 death when을 쓰는데 요런 스타일 먼저 몇 개만 영적해 볼게요 한번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은 f 를 받았어요 그냥 o f o는 이제 하나 my son got an f 를 받았어요 근데 어디서 받았냐면 수학에서 수학에서 at math in math 어떤 과목을 말하든 인을 써요 my son got an f in math 했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last week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애가 수학에서 f 를 받아왔어 그때 내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딱 그 순간 그니까 f 나왔어 라고 보는 순간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런 찰나의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찰나의 순간에 어떤 일이 또 발생했어 이럴 땐 death when인 거야 똑같은 그때라고 하지만은 음 음 그러면 거기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네 그렇죠 바로 뒤이어서 그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해보세요 그때 두통이 시작되더라고 해보세요 that's when my headache 시작됐어 start started 또는 begin begin 그렇게 되는 거여서 my son got an f in math last week that's when my headache started that's when my headache started 그래서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그때 딱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그런 것도 하나 해볼 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 모든 상황은 음 모든 상황 모든 상황? 올 시추에이션? 올 시추에이션 같죠? 홀 시추에이션이야 홀은 여러 개의 개수를 다 말하는 거고 홀은 어떤 이벤트 하나의 전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 시추에이션인데 누구와의 홀 시추에이션이냐면은 탐과의 홀 스테이션 of Tom? 위드 탐 위드 탐과의 탐과 같이 했던 그 모든 상황이 뭐뭐하게 보였어 희망이 없게 보였어 홀플리스? 홀플리스 어떻게 그랬대? 홀플리스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탐이라는 연애를 하고 있었어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모든 상황으로 갔을 때 얘랑은 가망이 없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그래서 The whole situation with Tom seemed hopeless The whole situation with Tom seemed hopeless 라고 했어요 그때 내가 걔를 떠나려고 했잖아 그러면 That's when I decided to live 맞았어 그래서 That's when I decided to live That's when I decided to live The whole situation with Tom seemed hopeless That's when I decided to live 걔랑에 뭔가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그때 내가 떠나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에이미는 찾아왔어요 나를 에이미 캠투미 에이미 캠투미 내가 병원에 있었을 때 즉 입원에 있었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입원하면 되게 거창한 하스피탈 라이즈가 나와야 될 거 같아 인하스피들 인하스피들만 해도 돼요 그러면 When I 인하스피터 Was 인하스피터 내가 있었어 Was 인하스피터 그치 그래서 에이미 캠투미 When I was in hospital Was는 있었어요 인하스피들은 병원에 그래서 에이미 캠투미 When I was in hospital 그런데 그때 그때 내가 걔한테 반했잖아요 그러면 반하다를 알아야 돼 That's when That's when Fall in love Fell in love With her 해도 되고 반하는 거는 Have a crush 라고 해요 Have a crush 크러쉬가 이제 한눈에 휑 하고 반하는 거야 Have a crush On her On her 그래서 That's when I had a crush on her That's when I had a crush on her 이렇게 되는 거죠 She came to me When I was in hospital That's when I had a crush on her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뭔가 한국말을 바꾸면 약간 병원에 내가 입원해 있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얘가 날 찾아왔잖아 병문화 왔잖아 그래서 내가 얘한테 한눈에 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차분히 차분히 얘기하면 대칭했으면 안 돼요? 네 그때는 아니고 약간 얘는 약간 그때가 딱 조명되는 느낌이 있어서 굳이 그런 느낌으로 한국말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내가 어떤 했던 때였어 그때가 내가 첫눈에 반한 때였어 그때가 내가 두통이 시작되게 된 때였어 그래서 그 때를 정말 강조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순간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쵸 그렇게 자분자분하게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얘는 I'll always remember that summer because that's when I realized that we are related It took you that long to figure it out, huh? That's when I realized that we are related That's when I realized that we are related That's when I realized that we are related That's when I realized 그럼 아까 전에 그렇게 이제 하고 싶었던 Add time Add time Add time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말해요 우리 회사에서 써주겠다고 했어 제안을 제안 영어로 Suggestion Suggestion 해도 되고 offer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하세요 그래서 그럼 거절하다 거절하다 그런 뜻도 돼요 그럼 너 왜 그 제안을 거절한 거야? Why does I did You? Why did you turn down offer 응 그치 Why did you? 하면 발음이 힘들 거야 Why did you? Why did you? Why did you turn down the offer Why did you turn down the offer the offer 그래서 그 제안을 왜 거절한 거야? 그땐 이런 느낌이지 그땐 내가 가르치는 직업에 관심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 당시 같은 느낌이야 그때가 얘는 그거는 That's when 그 때는 이제 뭐를 쓴다고? At the time At the time At the time 난 관심이 없었어 I didn't interested Wasn't I wasn't interested I wasn't interested I wasn't interested I wasn't interested In을 써요 In 어디에 관심 있는지 할 때 가르치는 일을 Teaching Teaching Job Teaching job 그래서 At the time I wasn't interested in teaching job At the time I wasn't interested in the teaching job At the time I wasn't interested in the teaching job 했어요 두 번째 해 볼게요 이번에는 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Why didn't you 응 맞아 Didn't you Why didn't you tell me 맞았어요 Why didn't you tell me 뭘 얘기 안 하냐면 너 아프다고 너 아프다고 그럼 너가 아팠다만 You were sick You were sick Why didn't you tell me You were sick Why didn't you tell me You were sick 하면 너 아프다고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내가 심각한지 몰랐어 그게 심각한지 몰랐다 At the time I didn't know It was serious At that time 과건데 It was serious 그렇지 At that time I didn't know It was serious At that time I didn't know It was serious 그때 왜 말 안 했어 아프다고 At that time I didn't know It was serious 그때는 내가 아픈지 심각할지 몰랐거든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해보면 나는 그를 고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I didn't want to 그 다음에 고용하다 어 맞아 Hire him I didn't want to hire him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 면접 후에 After The audition Interview 그래서 I didn't want to hire him After The interview I didn't want to hire him After The interview 하고 왜냐하면 Because 한 다음에 문장 또 나올 거잖아요 그땐 걔가 돋보이지 않았거든 그럼 돋보이다 돋보이다? 그거 기억 안 날 거예요 아마 땡 옛날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이거 서 있는 거니까 뭐예요? Stand 스탠드죠 돋보이려면 어떻게 돼? 얘가 얘보다 더 앞으로 앞으로 놔야 되죠 그래서 이게 스탠드 아웃이야 스탠드 아웃 스탠드 아웃 스탠드 아웃 스탠드 아웃 그때는 그가 돋보이지 않았거든 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Because At the time He didn't 스탠드 아웃 맞았어요 그래서 Because At the time을 뒤로 보내면 Because He didn't stand out At the time At the time 쓰면 안 되죠 뒤로 보내야 되죠 아니요 앞에 쓸 수 있어요 그 대신 중간에 콤마 하나 걸어주셔야 돼요 앞에 써도 되고 중간에 써도 되는데 중간에 쓰려면 이제 콤마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콤마 같은 거 신경 쓰기 싫어 멘티로 빼주시면 돼요 다 해보면 I didn't want to hire him After the interview Because He didn't stand out At the time I didn't want to hire him After the interview Because He didn't stand out At the time No You see my husband and I Still don't have a clear account As to How Juanita passed How? Yes Did she Die quietly In her sleep Yeah That's usually how it happens I mean I'm pretty sure That's how it happens Pretty sure I mean I don't know exactly Because I wasn't with her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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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습관적으로 At the time 그때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근데 되게 다른데? 되게 달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때로 한국말로 생각해서 쓴다는 말씀이셔야 되는 거죠? At the time 자동 반사적으로 쓰는데 완전 달라요 만들어봐요 한국말로 이런 상황 That's when I'm using 한국말 아무거나 만들어봐요 뭐 손흥민이 꼴렀을 했을 때 그때 나 진짜 눈물 흘렀잖아 맞았어요 야 손흥민 어제 꼴른 거 봤어? 그때 나 눈물 흘렀 뻔 했잖아 너무 감동했잖아 그때 그거는 뭔데? That's when That's when 그럼 At that time 그때로 만들어봐 At that time? 그때 내가 되게 착했는데 지금은 버려버렸어 선 스코드 4 goals in the game 선 스코드 4 goals in the game 선 스코드 4 goals in the game That's when I shed tears That's when I shed tears That's when I shed tears I was a nice person at that time I was a nice person at that time I was a nice person at that time I'm short tempered now I'm short tempered now I'm short tempered now